맞출 거야.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은 잠을 잘 잔다. 샤워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 같아. 또 X. 왜냐하면 아니에요. 진짜로 자기들 따뜻한 물로 샤워하잖아요. 그러면 몸이 너무 간지러워요. 어.. 예? 예나 씨를. 아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X인데 저는 이렇게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기분은 너무 좋은데 나와서 헤어드라이브 말 때 또 땀이 나더라고. 아 예나 언니 안 씻고 자요. 야 이따 씻을 거야. 우리가 이제 더운 물로 샤워를 하면 우리 몸에 열이 더 잘 발산이 돼요. 더 잘 발산이 돼요. 깊은 곳에 온